도내 각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오늘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와 학원 등을 상대로 방역수칙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1차 신속지급 시점에 지원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2월 1일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버팀목 자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합금지된 시설의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 시설은 200만원이 지급되며 방역수칙 위반 업체는 제외됩니다.